네, 오늘 데뷔 잘 드렸습니다. 제게의 모습입니다. 오늘 데뷔 잘 드렸습니다. 캄캄해서 선물로 안 나오네요. 캄캄해서 선물로 안 나옵니다. 선물로는 여기 있는데 캄캄하네요. 네, 오늘 데뷔 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향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이네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탁이 있는데 넘어질 분. 네, 오늘도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예우가 금송아지를 버리는 일은 안 했는데 산당은 헐어버렸지만 금송아지를 버리는, 금송아지 우상은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버릴 수 있게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강도사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강도사님 만나서 기도하니까 잠깐 기도하니까 강도사님께 더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강도사님 빨리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들 해주시옵소서. 아멘 또 엔젤성도는 깨끗하게 지배해주시옵소서. 아멘 네, 모든 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세요.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네, 이길 따라 죽거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맑은 하늘 주셨네요. 네, 비가 외치고 맑은 하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새 담비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늘이 보랏빛이네요. 네, 행복한 주신에 되세요. 감사합니다. 살롱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살롱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